안녕하세요! 베이커링 음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께 도움이 됐을때 왜 나를 몰랐을까 엄청 생각하다가 형들 퍼포먼스가 너무 멋있고 해가지고 노래 그거 한 번만 들려주면 너무 해가지고 내가 그게 없어서 그래서 난 만들어 왔거든요 진짜요? 대박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진짜 이거는 재밌게 놀려고 같이 한 거여가지고 볼륨 체크하면서 같이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콜라보드 제가 한 번 해봤어요? 그 한 번 해봤어요 복취 약 줄여가지고 너무 어색해 동방식이야? 앉아서 찍어봅시다 브락스랑 이런 거는 공연 때는 다 깔고 하는 거야? 네 MTR에 깔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나 MTR을 한 번만 따로 보내고 싶어 이게 아마 지금 MTR에 추가될 것 같아요 어 왜냐면 퍼포먼스는 다 암버 퍼포먼스 빠졌구나 몇 개가 안 들어온지 몇 개 있어가지고 레코드 소스가 근데 괜찮나? 근데 넣고 싶은 거는 그냥 다 넣으면 내가 그거 피해서 연주를 할게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나도 썰이랑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스타일을 모르겠어서 일단은 다 해오긴 했는데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MTR을 깔아도 깔면은 깔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같이 하는 데는 약간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도현이가 무슨 소로가 있는데 멋있게 하는 거 아 그 맨맨에서 아웃하는 데 말하는 거 네 거기가 원래는 브락스 형님들이 해주셨는데 근데 나 사실 기타 쏜는 줄 알았거든 아 진짜요? 원래 데모 때는 거의 막 건반스 거의 막 다이나믹 다 같이 이렇게 터지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원하신 대로 최대한 혈압하면 좋긴 해요 막 보여줘라 막 조져줘라 약간 이런 거지 네 맞아요 마지막에 진짜 혼신의 소로 신의 소로 GSI에서 못 푸는 하늘 여기저기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요?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지금 해볼까요? GSI FIS FIS 한 번 더 납쳐야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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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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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let's go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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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으신데요? 너무 좋으신데요? 너무 좋으신데요? 양서 기계가. 괜찮죠? 기계가 약간 변태 같아. 되게 되게 진귀한 광경이다. 충분히 즐기시고 천천히 오시고. 저희는 세팅하고 있겠습니다. 오 예. 잠깐만. 나는 찜질방 앞머리도 돼. chat. 오오. 감사합니다. 고맨날은 조금만 더 조질게요. 예아. 선호가 일어나서. 선호해야지. 아 이거 아카수신에. 아카수신에 찍었다는 건 아니고. 우리 다음 주에 영국 가가지고. 영국 가요? 영국이요? 진짜요? 아 형님들 영국 투어. 맞아. 캐리어 큰 거 없어요? 나 들어갈게. 네. 중간인 사람이 꽤 되는 것 같다 야. 이것만 하고 가는 거야? 아 예. 2시간 뒤에. 형들 가실 때 사이좋게 같이 간 거야? 싸가주었지 어디? 우리 영국 중에 꼭 싸자. 어 기분 좋아져서. 진짜? 일단. 어 야구. 아 고생 많으셨어요?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마셨습니다 기도해서 약간 욕하면서 나가야 될 것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약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이런 주작하는 같이 내려가시죠 네 마시러 나가겠습니다